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오락에서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배오락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필기 합격전략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순서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전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밝은가 어두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기사를 치려고 하면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아무런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을 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일정한 소정의 대학교를 관련 응시 종목하고 비슷한 유사한 과목을 우리가 전공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시험에 대한 설명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 점수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학습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학습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라든지 그죠 수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과목들에 비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은 우리가 목표 점수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해 주어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배우락 합격 전략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배우락에서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아주 특이하게 강사진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사가 갖추어야 되는 그죠 얼마만큼 우리가 자기가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죠 뭐 어떠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전략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가스 기사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가스의 종류라든지 그죠 가스를 취급한다라든지 그죠 가스의 성질이라든지 그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용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죠 가스를 우리가 저장을 하는 저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같은 내용 그죠 사고 예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스 기사 산업기사도 일종의 공정관리가 되겠죠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도 하도 지도도 해 주어야 되는 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가 하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입니다 그죠 댁에서 우리가 못을 하나 박는 개념에서도 손으로 못을 잡고 망치로 때려서 우리가 못을 박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뭡니까 못을 잡는 그와 같은 기구가 있겠죠 그죠 그와 같은 기구로 꽉 잡아서 우리가 망치로 때려서 우리가 못을 박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가 더 안전한가 그죠 어떠한 경우가 뭡니까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가 해야 될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그렇죠 안전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 묻고 사는 그와 같은 경우보다도 그죠 사람이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산업기사는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가스 제조업체라든지 가스 저장업체라든지 그죠 가스 판매업체 가스를 우리가 제조공장에서 가스의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시틸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카바이트에다가 그죠 물하고 우리가 접촉을 시키게 되면 CAOH2하고 C2H2 이 아시틸렌 기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아시틸렌 기체를 공정별로 그죠 가스 청정기라든지 뭡니까 가스 압축기라든지 저압건조기라든지 고압건조기라든지 그와 같은 단계로 가스 단계로 쭉 이렇게 흘려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가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시켜 주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종류별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스 용기에 담을 때는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용기도 아시틸렌 용기의 내부구조 그 다음 일반 프로판 가스 내부구조 LP가스 내부구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학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제조를 했으면 그죠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장을 하겠죠 저장업체에서 그러면 저장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소비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가스를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종의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소 도시가스 사업소 도시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도시가스 대부도시가스 그죠 부산도시가스 이와 같은 각 시도별로 우리가 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을 시켜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냉동기계 제조업체라든지 용기 제조업체라든지 과학가스 관련 업체라든지 가스보일러 제조 및 사용업체라든지 가스 설비 시공업체라든지 가스 설비 시공업체라고 하면 가스 배관은 누구나 만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가스 배관을 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스 배관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스 배관을 취급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벌금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소별로 취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업 분야의 다양성에서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능력 개발 훈련 훈련 교사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우리가 편한 그러한 직장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훈련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우리가 연세에 비해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직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경우에는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할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된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법적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연료용으로도 우리가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도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연료용, 산업용의 규모가 굉장히 대형화되어가고 있고 그죠? 가스시설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가스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죠? 가스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소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취업분자가 대단히 많다 취업분자가 대단히 많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화재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죠? 소방설비기사를 우리가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스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공무원 그죠? 가스안전공사는 공무원 가스공사라면 공사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도시가스 이와 같은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아주 튼튼하고 전망이 있는 그와 같은 취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설비업체라든지 그죠? 배관시공업체 등 가스의 유해 위험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복잡한 장치나 설비가 자동 제어되는 연속 공정으로 시스템이 거대화되며 이들 설비의 잠재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위험을 통제하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가스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항목도 우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력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기사 응시 조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조건에서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해서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스기사 응시 조건은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3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가스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동일 직무 분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가스기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일 직무 분야, 산업안전관리기사라든지 공조냉동기계기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가스기사하고 뭡니까?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여기서 졸업예정자라고 하면 졸업자라고 하면 졸업한 사람 졸업예정자라고 하면 재학 중에 있는 4학년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졸업예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네 번째 관련되어 있는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라든지 그 관련 학과에 지금 현재로 4학년에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은 가스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다 3년 재 전문대학 졸업자 등 졸업자 같은 경우는 3년 재 전문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 1년 이상을 갖추어야 가스기사 자격증을 치덕할 수가 있다 2년 재 전문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 2년 이상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실무 경력 4년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스 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해서 그렇다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지덕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치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바로 칠 수가 있겠고 관련학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그러니까 졸업예정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2년제라고 하면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년제라고 하면 2학년에 재직한 사람도 시험을 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실무 경력 2년, 이거는 학력 제한이 없죠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학력 제한은 없고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가스 산업기사의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자격요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각각 여기에서 2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사시험에서 유체역학이 빠져 있죠 가스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유체역학은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과락만 면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학 교재 유체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면 그 과목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 1년 이상은 하셔야 유체역학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체역학이 들어가는 필기 과목이 우리가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설비기사 유체역학 들어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기사 유체역학이 들어가죠 그와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가스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체역학 문제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분석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는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 그렇죠? 8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내셔야 되겠죠 8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목표 점수를 한 12개 정도로 잡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설비하고 연소공학은 수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차하고 연결되는 이게 세감 안전관리하고 물론 개척기기에서도 2차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만 분석을 하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실기감옥과 연결되는 것이 가스설비 그렇죠? 가스설비 그다음에 연소공학 그다음에 안전관리 분야 이 분야는 1차 공부할 때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놓게 되면 2차 시험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가스설비 20문제 연소공학 20문제 안전관리 분야 이것이 우리가 2차 실기시험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감옥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4지 택일형입니다 4문제 중에서 1문제 선택하는 문제 출제문항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에 출제가 되겠죠 각 감옥당 20문제 그러니까 5감옥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각 감옥당 20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100문제가 되겠죠 산업기사는 4감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 2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80문제에 출제가 된다 검증은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감옥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감옥당 40점 이상 한 감옥에서 5감옥 중에서 한 감옥만 40점 미만을 맞고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실격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과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한 감옥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학습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 강의의 특징이 별표를 하라고 합니다 이 별표도 많지는 않아요 무슨 한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고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잘 찾아내실 수가 없어요 저는 해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또 관련돼서 출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략적인 개념으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별표한 내용은 그 같은 문제가 합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지 그렇죠? 만족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수십 번 본다고 해서 종료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딱 듣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하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서 대충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우락 합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해 주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가스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독성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독성가스 중에서도 이중 배관으로 해야 될 가스는 어떠한 가스가 있는가 아시틸렌의 안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가 그와 같은 형태로 수십 종의 가스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가스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작정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실기시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기시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그죠? 한 번 봐가지고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반복 학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전략해 주어야 되는 차원에서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 전략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그죠?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1번 문제는 해답이 4번이다 아하, 다음에 나오더라도 내 1번 문제는 맞춰낼 수 있어 그러면 두 번 볼 필요가 없죠 사인펜으로 이렇게 진하게 꽃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1번 문제는 보지 않고 뛰어넘어가지고 2번 문제 꽃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할 때 꽃표로 지워나가는 그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번 볼 때 그죠? 한 10일이 걸렸다고 하면 두 번째 볼 때는 한 5일로 이렇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개념이 무엇다는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에 관련이 없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해놓은 그와 같은 내용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강의를 촬영을 해서 탑재를 해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필기 합격전략설명회 2022년도 합격전략설명회를 마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그죠? 하루하루 행복한 일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소정의 목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